오늘의 스페셜 스테이지 주인님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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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일곱 발음이 줄 나이가 주의가 되더라고요 성원김이고요 킹 발음이 나고 주의 킹입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 젊어요 여러분들 다 어머니 되시죠? 지금은 저도 어머니고 여러분들도 어머니고 아버지일 겁니다 우리 어머니 한번 외쳐볼까요? 자 같이 어머니 어머니 아 너무 밥을 배우신다 다시 한번요 크게 어머니 어머니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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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그 상처에 약한 건 못 알았고 나 혼자 살아본 당신 눈에 오신 사람만큼 죽은 일이지도 비바람 갈바람이 날 지켜주시고 온 이 가지마서 할 수 있다면 더욱더 이는 그대에 다시 오신 오, 한 번 상해 주옵소 아멘 너희 자손을 잡고 하여 없이 너희만 흘러옵니다 그 옛날 그 상처에 약 한 번 못 받았고 나 한몸에서 어려운 당시 꿈이 도신 사랑만큼 술 올리고 비바람 갈바람이 널 지켜주시던 어머니 까지 망설여 다시 날려오세요 그대의 자신을 또 한 번 살게 줘 오오오오오 어머니만 그리면서 쓴 게 아니고 당연히 아버지를 그리는 노래가 있어야 되겠죠? 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내 기락인 해외생활에서 양친구를 펼쳐입어 그 속죄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배웁니다 내 기락인 해외생활에서 양친구를 펼쳐입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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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기락인 해외생활에서 양친구를 펼쳐 pulling 내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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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순을 뽑은 그 다음날 신고중인데요 노래와 춤 그 다음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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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